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내 유일의 뚜껑이 달린 캔음료 클룹제로소다를 소개할게요 파인애플, 포도, 복숭아 세가지 맛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요 독일에서 독점 수입한 리실러블리드로 여러번 개봉하고 밀봉할 수 있어 캔음료의 보관과 휴대성까지 높였어요 재밀봉해도 음료가 세지 않고 탄산이 유지되어 대용량 음료를 오래 마실 수 있어 좋더라구요 클룹제로소다는 탄산음료에 주로 들어가는 당류를 넣지 않고 설탕 대체제 에리스리토를 사용하여 더욱 건강하게 탄산을 즐길 수 있어요 에리스리톨은 포도당을 발효하여 얻어내는 설탕 대체 감미료로 설탕에 단맛을 내면서 먹어도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100% 배출되기 때문에 더욱 가볍게 설치할 수 있는 성분이에요 아이 혼자서도 손쉽게 열어서 음료를 마시고 닫을 수도 있더라구요 아이 입맛에도 맛있는지 좋아하더라구요 색소와 보존료를 쓰지 않아 더욱 가볍고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에요 클룹제로소다를 냉장고에 넣어두고 차갑게 먹으면 더욱 더 시원하고 맛있더라구요 제로칼로리라 언제 마셔도 부담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탄산이 먹고 싶은 날 칼로리 걱정 없이 마음껏 꺼내 먹을 수 있었어요 햄버거, 치킨, 피자와 함께 할 청량한 탄산이 필요할 때 식단 관리 중에 달달함이 절실할 때 짜릿한 탄산음료가 당기지만 당류 섭취로 건강이 걱정될 때 클룹제로소다로 맛있고 달달한 탄산을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실내외 어디서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클룹제로소다로 온 가족이 맛있게 즐겨보세요 김지 primary 날씨 할수 있으면